네일아트 안녕하세요 이용기입니다 콘서트 때문에 홍콩에 와있어요 내일이 제 생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네일아트 공부를 한 겸 홍콩에서 네일아트를 좀 받아보려고 해요 여기가 1인샵이래요 머릿속에 생각해놓은 컨셉은 있는데 기대가 많이 되고 일단 네일샵을 들어가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이 콘서트인데 그래서 제 생일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네일을 좀 받아보려고 해요 저 진상시 타는 션은 그래서 제가 이거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우와 이거 나한테? 내 이름인데? 우와 그래야 블랙 그 다음 다크 그레이랑 화이트 조금 응 그래서 약간 스크래치를 조금 내는 그런 고생난 느낌을 하고 싶거든요 더러운 거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오로지 선생님한테 그냥 느낌을 말씀드리고 눈으로 또 보는 게 공부가 되거든요 이건 잘 봐야돼요 오케이 이제 딱딱 딱딱 응 빨리 시기전치 공기청쟁이 같은 네네네 신척 진짜 지금 하는 거 밑으로 턱 벌려 손가락 내내려면 자연스럽죠 몸에 배어있다는 얘기 쿠티클을 제거해주시면 쿠티클 제거하기가 제일 쉬워 시원한 것입니다 이런 쿠티클 여기 제가 집에 가는데 엉망이 됐어요 나만 깔끔하게 해주실 겁니다 한 번 더 펼쳐채용 조금은 뭉쳐나? 너무 오 네일아트 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? 네일아트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? 4년은 자격증을 여기도 따야 되죠? 사실 저는 쉽지 않은데 하지만 제가 직접 읽을 때 저는 좀 더 안심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상도 많이 받으셨던데 어떻게 했죠? 그는 指甲,眼색, 그리고 webpage 기상의 면pe du 면pe du 면pe du 면pe이 그리고 그 전학 생일의 면pe du 면pe 그때 했던 작품 그랬네요 그 면pe du 면pe 네, 예sin 우리가 지금 비 pu 베이스 바르는 거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왜 나는 바르구나 붙이긴 했는데 왜 계속 안 렀지 와 그 위에다가 색을 발라야 되잖아 사실 베이스에 있는 범위한 범위한 색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베이스에 있는 범위한 범위한 제품은 소프트웨어 하... 이렇게 해서 닦아야 만지면 되지 않나? 이거요? 이라던가... 이렇게 하는 거였다 한번 만져도 돼요? 맞아, 이렇게 돼야지 하니까 푸덕푸덕하게 나는 3개월도 안 했어요 피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게 내일이랑 관계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약간 위생과... 의료... 이쪽은 입가가 더 많아서...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운트에 있는 카운트에 있는 범위한 범위한 그리고 마피아트에 있는 범위한 색이 이렇게 색을 표현할 수 있는지 평평하게 하는 작업인 줄 알았어 아... 그런 기난도 많은 것 같아 사실 내일 하트는 못 사는 느낌인 거죠 옷을 새로 사면 그 옷을 빨리 입고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 지잖아요 그리고 막 고르잖아요 내일 하트도 막 고르고 얘기하고 결정하고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걸 했을 때 어떨까? 진짜 샤는 것 같은데? 왜... 괜찮아요 약간의 펄도 해주셨어 머리는 지금 초밀한 색이 이건 네넨 전부 센샤 쇼위밀 왜 이런 거 많이 해야겠나? 네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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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어머 나 근데 손가락 어떻게 조그만해? 진짜 조그맣지 다음엔 왜 저렇게 문명이 organizations 이렇게 내 꿈을 지게가 내 꿈을 지켜냈어요 어디있나? 오, 오! 이 동안 이 길으로 지켜냈어요 제가 좋아하는 편집은? 당연히 자기 일을 살아서 지내요 내가 내일 하트 자격증을 따고 내일 하트를 한다고 했을 때 이맘만큼의 열정이 있을까 이 시상도 지점은? 받는 건 좋아하는데 사실 하는 건 자신이 없죠 아, 지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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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는 지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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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진짜 즐거웠어요 아니에요! 그림이 진짜 없을 것 같아요 무려는 두 분 Color 이 방법은 그림이 사진을 보여주jet Content 이 방법은 진짜로 봤어?? 분명히 검은색이었는데 여경은 안색이 됐어 진짜 신기하다 찍었어?? 다시 찍고 다시 찍어보라고 침대가 너무 높여 이러면 약간 완전 매트한 느낌이 나오네 외로운 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엄지를 안 했어 이 엄지를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바로 알아버렸어 이거는 스커롱이야 안쪽만 보고 알아버렸어 제 브랜드입니다 하시는데 스마일이네 그러네 이렇게 보면 빈틈 달콤이야 해피 버스팅이야 어? 약간 지금 바르시는 게 방을 더 쓰네 완성입니다 찍어주세요 이렇게 보면 빈틈 스커롱 이렇게 보면 빈틈 달콤 이렇게 보면 빈틈 달콤 최고야 아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면 웃는 얼굴이야 귀여워 네일아트 진짜 오랜만에 가는 건데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어 제가 꼭 나중에 자격증 보여줄게요 꼭 두 달짜리 여기 자리 하나 만들어둘게요 여기다가 해야겠네 내가 나중에 안 되면 뭐 그냥 스님으로 오는 거고요 진짜 너무 자랑 많이 하고자니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일아트를 다 받고 이제 홍콩에서 생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팬분들이 카페를 이렇게 열어주셨대요 카페를 깜짝으로 지금 방문할 생각입니다 너무 못생긴 사진만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? 어? 압구정 프린스? 압구정 프린스? 나는 왜 뚱땡이 이용기야? 아니 압구정 프린스만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아 이게 압구정 프린스는 또 이거랍니다 맛있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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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좋은 거 아니야? 응 이것이 뚱땡이 이용기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카페 두 번째 카페가 두 개예요 두 번째 카페가 두 개예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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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명함입니다 이건 카드래 자 이리 와 홍기종기 홍기종기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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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만나요 네 자 오늘 홍기종기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일단 이렇게 네일아트 네일아트도 하고 그리고 또 팬분들이 준비해 주신 카페 두 곳을 깜짝 이벤트로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생일이라고 또 많은 분들이 내일 또 공연장에 와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또 콘서트 화이팅하고 오늘은 이제 조금 편안하게 쉬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제가 뭐 하면서 어딜 돌아다니고 있는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안녕 이란 말 헬로헬로 이제 굿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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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바이